어르신들 사랑합니다. 존경합니다. 많은 환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매주 목요일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는 한국전통 다이오예술단 1부 MC는 여기까지에요. 자 이분을 한번 모시고 노래 한국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당신 나와 만날 때 냄새 맡은 그 사람이 떠나고 마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우리 아름다운이 죽음이 당신이 가슴만 보게 나만 보게 나만 보게 나만 보게 떠나가고 말도 없이 홀로 나가서 떠나는 날 설문의 향기여서 어둠게 우린 몸 잘 알기 꿈이 가려, 꿈이 가려, 꿈이 가려 기울이 네, 수고하셨습니다.